섬광을 쏠테니깐 얼굴 부분을 쭈루룩 쏴보세요 방패가 들리는 것 같아요 계속 방패를 쏘면 섬광을 썼을 때 방패를 왼쪽 손으로 살짝 들잖아요 그 근접공격 맞은 것처럼 그러면 똑같이 방패를 쏴도 방패쪽으로 쏴도 막아낼 것 같아요 머리가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없던 모션이 생긴 것 같아서 해볼게요 맞네요 확실히 앉아서 한 번 해볼게요 와 맞네 아니 왜 이런 게 생겼는데 진짜? 그러면 이걸 하면서 제가 오른쪽으로 돌려볼게요 너무 돌렸다 오 이거 안 맞을 것 같은데요? 오 이거 딱 그 정도? 그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면서 돌고 그 다음에 저 죽여주세요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보고싶어요 네 아아 오오 한 이 정도만 흔들어있는 거 네 맞아요 오 지금 완벽했어요 오케이 오 이거네 이거네 아니 아니 이번에는 잘 네 네 지금 재현님이 한 5m 제가 한 번 해볼게요 네 자 지금 먹었어요 어떻게 됐어요? 봐봐 안 그러잖아 봐봐 다시 한 번 할께요 아 하지 마세요 밀리키 하지 말아보세요 봐봐 가만있잖아 어? 다시 한 번? 네 나 5미터에서 4미터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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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네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어? 안멀었어요 안멀었어요? 네 이정도 거리가 안먼다고? 이 정도 거리가 안먼다고? 6미터가 안먼다고? 자 잠에다 또 멀었어요 근데 모션이 뭔가 손을 들었다가 아래로 가는데요 디스코드에 올릴게요 모션이 이러거든요 저런 모션이 있거든요 앞에서요? 잠에다 멀었어요 똑같이 먹었어요? 네 똑같아요 대충 싸우다가 이 정도 거리에 솜강을 매겨야 된다 한 이 정도 거리 생각보다 얘가 살짝 달려서 근접공격을 먹이면 넉백이 될만한 그 정도 거리? 나도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거리? 그 정도까지 와야될 것 같아요 이렇게 깨는 것 같은데 이거 생각보다 멀다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미터 같은데 3미터인데 뭐야 대체 밀리키가 왜 이렇게 길어? 2미터에서 날 쏘네 이거 팔 길이가 한 2미터야? 뭐야 어떻게 된거야 뭐지? 3미터인데? 이게 개머리판 모션이 있고 칼질 모션이 있잖아요 예예예 칼질 모션에서 하면은 거리가 좀 더 길어지니까 그럼 저는 계속 부위키 할테니까 가만히 있어보실래요 혹시? 네 가만히 있어보세요 제가 죽을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너무 귀여운데 블리즈 아 죽었다 요정도? 삼촌님 네 보내줄때 된것 같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차 어 리전트랩 봤냐고? 봤냐고 매니아 오케이 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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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카메라 성 피 inad대 으흐흐흐 하시 나의 성광 반패랄까? 블리즈 무시하지 마라 매니아 나의 블리즈는 살아있다 매니아 클리어 1,4,4,4 맞죠? 이게 블리츠의 힘입니다 이쪽은 확인을 잘 안하는 편이에요 성격이 급하네 이틀 마이인 이틀 마이인 마이인 이게 막 스폰킹 나가고 계속 룸밍 나가야 되는 그런게 피가 들끓는 청년에겐 좀 어울리지 않는데 오케이 또 다른 핵은 이틀 마이인 옆에 있는 거 룸 아니 섬광을 맞았는데 안 맞는지 알 수가 없네 저 정도는 섬광 한 5초 정도는 지속되어야 되는거 아니야? 아니 세곤 플러우에 오케이 데드핀 컴 렛츠 커뮤 라인업 자 블리치를 하니까 티어가 떨어지는 현상 겪을 수 있었습니다 오 마이 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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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에 있어요 홀리 샛 제발 한번만 파주세요 홀리 샛 오 마이 갓 이 오 마이 갓 남은 남은 이 블랙즈를 무시하지 마라 핫새넛 핫새넛 하하하하하하 거기에 들어가면 다시 어떻게 나올건데 바로 뒤지는거죠? 수술이ADE 나럴 excuse if u ve you got a friend okay okay 저.. 칵테일 좋았죠 이렇게 먹으면 죽는다 힘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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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힘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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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워든이다 하하하하하 워든이다 워든 워우 워우 고마있어 겁먹으세요 고마있어 구름달이 예거 파울 앞에 있어요 밀게요 워우 롤 롤 ris 롤 롤 롤 롤 롤 롤 minimize 워우 엑시 드론 이거 안 되냐 이거 안 될거같은데 이거 잡았어요 이거 잡았어요 써먹었나? 써먹었나? 실험을 하고 나서 제가 느낀건데 블리츠 섬광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앞에서 쏴야돼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걸 해서 맞겠지 아니에요 그냥 완전 붙어요 그냥 근접 붙을만큼 근접 공격에 닿을 거리만큼 다소 그냥 그렇게 해야되는 것 같아요 이 꼴 쓰지 말라 이 꼴 쓰지 말라 이 꼴 쓰지 말라 내가 쓰레기하는 것 같아요 이번엔 안 된다 이 새끼야 그르츠 그라취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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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기 바쁘죠 도망가기 바쁘죠 도망가야돼 좀 더 강인한 그런 인상이어야 되는데 강인하지가 않아 몽타주로 뭐라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감상이 영화에서 스타워즈 보면은 메이데이 메이데이 하다가 터지는 그런 비행기 조종사 조연 이런 느낌이야 주인공 느낌이 아니야 얼굴이 닮았네 닮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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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닮았네 닮았어 eles 닮았어indruck 닮았어 으앙 닮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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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냈 tribe